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파고다 어학원에서 1타 토스 강의를 하고 있는 애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토익 스피킹 공부 많이들 하시죠? 자, 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승진 혹은 졸업 인증 등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공부하시기 전에 아, 어떻게 이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자, 파트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채점 포인트가 다 하나하나씩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레벨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고득점 팁까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first part, part one, read a text aloud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문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문항은요. 1번부터 2번까지, 자, 두 개의 문항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한 3, 4문장 정도 길이가 되는 지문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큰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간이 주어지세요. 지문이 뜨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45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시고요. 자, 그 45초의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멍하니 그냥 조근조근 읽어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내시면서 문맥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토익 스피킹 지문 part one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시작되는 간단한 심플 센텐스가 주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출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고유명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문마다 뭐 빌딩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름들이 두세 개씩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발음 확인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발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어려운 발음이면 발음을 한두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강세와 자연스러운 억양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초 동안 굉장히 바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자, 45초 동안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깨알같이 이 45초의 준비 시간을 다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5초가 끝난 다음에는 답변 시간 45초가 다시 주어지세요. 자, 답변 시간 45초 동안에 여러분들은 한 번만 깔끔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욕을 많이 강조를 해요. 학생분들한테 느낌 살려서 읽어주시는 거. 자, 여러 가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항공기내방송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된 것처럼 읽어야 될까? 그쵸, 승무원이 되신 것처럼 친절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소리 내서 읽는 연습, 평소에도 많이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그 정도 나오는 거 아시죠? 자, 큰 소리 읽어서, 큰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리듬을 타면서 자연스러운 억양.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억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자, 저와 함께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억양 공부, 저만의 비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러운 억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달력.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별표 한 3개 쳐둘까요? 자,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전달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45초의 준비 시간은요. 은근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를 천천히 읽는다 하더라도 한 10초 정도 남으실 거거든요. 10초에서 한 13초 정도. 자, 남으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건 뭘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도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신경 쓴다라고 하면 ETS에서는 아마 한 20초 정도만 줬으면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45초를 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달력 있게 채점자가 지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것만 듣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전달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채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음, 억양, 강세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에서 part 1뿐만이 아니고요. 6까지 전부 다 채점이 되는 기준이세요.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 놓지 말고 내 본연의 발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자, 발음, 억양, 강세 조심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달력이 좋을수록 여러분들의 점수는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어를 조금 익숙하신 분들 혹은 발음이 어느 정도 혹은 강세나 억양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우신 분들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계속 빨라져요.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자, 느리지 않도록 너무 테이프가 또 늘어난 것처럼 읽어주시면 상대방이 듣기가 거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고득점 팁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야. 너무 뻔뻔하게 어, 내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전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미 단위로 끊기. 아까 우리 문맥 파악하자 그랬었죠. 어디까지가 긴 주어일까? 혹은 어디가 뭐 형용사 구일까? 전치사 구일까? 그런 문맥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읽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속도 유지하는 것까지 체크하고 자, 파츠 1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은 속도 유지하셔야 되고요. 자신 있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발음, 억양, 강색까지 정확하게 지켜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문을 읽어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파츠 2로 넘어가 볼까요? 자, 파츠 2, describe a picture. 자, 문항은 3번 문항이고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가 뜰 거예요. 사진이 하나가 뜨면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짜임새 있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 자, 채점자는 사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채점자는 사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묘사해주는 것만 듣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을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묘사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세요. 자,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진이 이렇게 떴어요. 자, 그러면 중심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 오른쪽에는 뭐? 앞에는 뭐가 있고 인 더 백그라운드 뒤에는 뭐가 있다 라고 간단하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걸 1번으로 하겠어. 여기를 2번, 3번으로 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구도를 잡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순서까지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채점자가 머릿속에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죠. 자, 그거 기억하실게요. 자, 우선은 장소 파악을 먼저 하십니다. 아,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혔네? 뭐 시장에서 찍혔던지 공항에서 찍혔던지 길거리에서 찍혔던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말씀드렸죠? 구도 파악하시면서 묘사 순서 정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거요. 사람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반드시 확인을 해주실게요. 자, 사람의 행동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떠올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장소 파악과 구도, 순서 그리고 사람의 행동, 표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덩어리로 떠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장소를 이야기하실 때 airport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at an airport까지 전치사 구, 덩어리로 떠올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white t-shirts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wearing a white t-shirt 해서 동사 구까지 덩어리로 떠올려주시면 45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드실 때 훨씬 더 문장 만들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지시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시간 분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토익 스피킹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답변하는 데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초를 재면서 평소에도 초를 재면서 연습을 하시는데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초 동안에 모든 구도를 한 번씩은 다 간단하게라도 묘사를 훑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구도를 묘사하신 다음 속도 유지까지 신경 써주세요. 아까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혼자 막 속사포로 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랩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간별로 시간을 어느 정도씩 구분을 해서 서롬 본론 결론 장소 사진 묘사 그리고 마무리 느낌까지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포인트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채점 포인트 첫 번째 볼까요? 자, 사람의 상태보다는 행동을 위주로 묘사를 한 번 해보세요. 자, 사람의 상태와 행동 모두 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현재 진행 시제가 많이 쓰이실 거예요. 현재 진행 시제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 뭐뭐를 하고 있어 뭐뭐를 입고 있어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장소별로 여러분들이 행동 표현 많이 많이 암기해 두실게요. 자, 그 다음에 짜임새 있는 구도 아까 말씀드렸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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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정신없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아, 한 번에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중심 left, right, in front, in the background 순서를 짜임새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득점 팁 한 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형용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어때요? 형용사를 많이 쓰시면 되게 문장이 풍부해 보여요.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형용사 많이 써주시는데 어려운 형용사를 쓰는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color 색상에 대해서 항상 티셔츠 색깔이라든지 hat, 모자 색깔이라든지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size 크게 형용사도 많이 써보세요. small or big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해보실게요. 자, 그 다음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우리 몇 초였지? 45초였잖아요. 중간중간에 구도를 옮겨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많게 되면 45초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으니까 자, 문장 간의 흐름 빨리빨리 끊기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묘사 이외에 여러분들 생각 집어넣어주면 점수가 올라가요. 자, 1차적으로 보이는 그냥 묘사뿐만이 아니라 어,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주면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오케이, part 3로 넘어가 볼까요? response questions 질문에 응답하기 라는 파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항수는요 3개예요. 4번부터 5번까지 자,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3개의 질문에 응답하기예요. 주제는 하나고요, 여러분. 그리고 질문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준비 시간이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준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화면에 질문이 떠요. 화면에 질문이 뜨고 성우가 그걸 읽어 읽고 나서 삐이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아, 뭐라고 물었어? 빨리 내 입에서 답변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골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답변을 하실 때 편하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답변 시간 볼게요. 4번과 5번은 15초 답변이 되겠고요. 6번은 30초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15초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몇 문장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고득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3문장까지 욕심을 한 번 내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30초 답변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4문장 혹은 5문장까지는 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주어진 시간 내에 자연스럽고 어떻게?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 거 중요하십니다. 자, 채점 포인트 단답형이 아닌 풀센텐스로 답변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How often do you use a computer? 이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everyday 어때요? 단답으로 이야기하면 15초가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 올바른 대화 방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풀센텐스로 답변하는 연습 많이 해두실게요. 자, 답변하실 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질문이 현재로 물었으면 현재로 답하시고요.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시제에 주의하서 왜냐하면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채점 포인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누가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이야기 한번 해주실게요. 자, 순발력 있게 이야기하시고 자연스러운 대화식 답변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모니터는 내 친구다 라고 생각하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 나는 시험을 보고 있어 아, I'm so ready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친구랑 그냥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는 그런 팁까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고득점 팁 계속해서 볼게요. 자, 15초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3, 4문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초에 5, 6문장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우리 part 2에서도 나왔었죠?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왜? 더 짧아 15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버버 거리다가는 한 문장 정도밖에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문장 내지 욕심 내서 세 문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나만의 단골 답변을 만들어 놓기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내가 쇼핑 얼마 자주 가지?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해놓는 거지. 아, once a week, once a month, every season.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how often 답변에 쓰이는 단골 답변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들 답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나요? 잘 못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그런 실수들 내가 그냥 말을 뱉다 보면 내가 실수를 어떤 실수로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답변을 직접 녹음을 해보시고 아, 내가 요런 문법 실수를 계속 하는구나. 어, 비동사를 자꾸 빼먹는다든지 혹은 ing를 내가 자꾸 못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작은 실수들을 잡아서 문법적인 요소까지 실수 요소까지 다 줄여서 고득점을 노려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part 4로 넘어가 볼까요? response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어, 여기까지는 아까 part 3랑 타이틀이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using information provided 여러분들에게는 정보가 하나 주어지실 거예요. 화면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표를, 주어진 도표를 사용하셔서 3개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세요. 그래서 7번, 8번, 9번이 되겠고요. 아, 그러면 7번에서 뭐라고 묻는지 8번에서 뭐라고 묻는지 9번에서 뭐라고 묻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파트 4에서는 화면에 질문이 뜨지 않아요, 여러분. 화면에 질문이 뜨질 않고 listening, 들리실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도표는 화면에 계속 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준비 시간 30초가 주어지실 거예요. 자, 30초 동안 여러분들은 그 도표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을 다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7번, 8번, 9번 질문은 화면에 뜨지 않고요. 음성으로만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아, 여러분들이 30초에 도표 파악을 한 다음에 7번 질문이 음성으로 들리신다 그랬죠? 그럼 음성으로 들리신 다음에 삐이 소리 나면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잘 듣고 잘 찾고 빨리 입으로 문장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까지 파트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도표 유형 파악을 30초 동안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를 좀 하는 부분이 뭐냐면 WH 의문사별로 정보를 좀 찾아주시면 너무나 편해요. 왜냐면 7번 질문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WH 의문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는 when 여기는 where 여기는 what time 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듣자마자 정보를 잘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질문 응답에 대한 준비 시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게요. 자, 도표 뜨고 30초 준비하셨다가 7번 들리면 바로 답변 8번도 마찬가지 9번도 마찬가지 자, 그럼 답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7번, 8번은 15초 답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30초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part 3랑 거의 동일하시죠? 4번, 5번은 15초였고 6번 30초였던 것처럼 자, 그 대신 준비 시간이 없는 거 계속 확인하시고요.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토익 스피킹은요 정답이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답변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파츠 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도표에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이 아닌 문장 형식의 답변 토익 스피킹 어떻게 보면 part 3랑 4랑 다 똑같아요. part 2도 마찬가지고 단답으로 띡띡 주는 게 아니라 대화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자, 추가 정보로 시간을 채운다? 어? 이건 뭘까? 15초 안에 여러분들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나면요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면 채점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 영어 별로 못하네. 영어 뭐 이거 시간 채울 줄도 모르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5초를 꼼꼼하게 다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추가 정보까지 곁들여서 되게 친절하게 나는 이런 추가 정보까지 줄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정보까지 15초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채점 포인트는요 정확한 정보 전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대화식 답변 계속해서 기억하실게요. 자, 고득점 팁은 우선은 유형별로 많이 쓰이는 표현을 익혀두기라고 했는데 유형별은 뭐냐면 도표에도 여러분들 유형별이 있어요. 가격표만 가격표 일정표 뭐 여행여정 광고 이력서 이런 표현 이런 유형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유형마다 쓰이는 표현들이 많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문장을 만드시기가 쉬웠겠죠. 자, 다음에 묻는 질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듣고 빨리 찾고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 연습 잘 듣고 잘 찾고 입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연습하실게요. 다음에 평소에 다양한 도표 질문을 많이 듣고 문항별 질문 유형을 파악하라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도표가 없더라도요 많이 많이 들으세요. 아, 눈앞에 내가 도표가 없다 쳐도 음성 파일을 많이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아, 얘네가 7번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묻는구나 8번은 이렇고 9번은 이런 걸 많이 묻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더 긴장감도 덜하고 키워드도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도표가 없더라도 음성 파일은 많이 많이 듣기 아시겠습니까? 그거 약속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파트 가볼까요? 파트 5 Proposal Solution 자, 해결책 제시하시는 부분이신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파트 5 10번 문항이고요. 약 1분가량의 음성을 통해 1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자, 1분가량의 음성을 통해 문제점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거예요. 어라? 또 리스닝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파트 4 5하고 5은 여러분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리스닝 용서는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듣기 연습도 많이 많이 하시고 자, 문제점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노트 테이킹이 불가능해요. 어머, 어떻게? 자, 토익 스피킹은 여러분 펜을 들고 들어가 뭐 틀고 들어가실 수는 있겠죠? 근데 꺼내놓으실 수는 없어요. 뭐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꺼내놓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뭐만 필요해? 살아있는 입만 필요해요. 살아있는 입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뭐 블라블라블라 많이 만들어주시는 거지 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예 쓰질 않아.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또 강조드리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손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머리랑 손은 영어를 너무 잘하죠. 근데 스피킹이 익숙하지 않아서 고생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트테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듣고 말하는 연습만 펄5에서 집중 한번 해보실게요. 자, 노트테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을 뭐 하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이랬지 이름이 뭐였지 이 사람이 문제가 뭐라 그랬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겠다 라고 준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써주시는 파트시죠. 자, 준비 시간 몇 초 음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실 거예요. 자,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 문제점을 요약까지 해줘야 돼요. 아, 해결책 제시하기도 바쁜데 문제점 요약까지 하라니 맞아요. 여러분들 문제점 요약도 해주셔야 되고요. 아, 네가 요즘 무슨 무슨 문제가 있다며 라는 문제점 요약을 한 한두 문장 정도 여러분들이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는 파트시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요약 해주시고 해결 방안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답변 시간은 60초 들어갑니다. 1분 동안 여러분들 영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토이스피킹에서는 다행히도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어요. 답변 챔플릿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해결책을 유형별로 챔플릿을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아, 문제점 유형뿐만이 아니라 해결책도 어느 정도 유형별로 가지고 있으시면 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주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이름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까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자, 파트 5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채점 포인트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봐요. 아, 이 사람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뭐도 필요해요? 요약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가 까지 그래서 듣고 문제점을 듣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까지 많이 많이 해주실게요. 자, 그 다음 해결책이 얼마나 디테일한가 어, 야 그럼 이렇게 해결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럼 이렇게 해결을 해볼까? 내가 이러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면 네가 어떠어떠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해결책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가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점수는 쭉쭉 또 계속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자, 고득점 팁을 한번 볼까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을 풀어보면서 공통사항을 찾아 연습한다. 자, 공통사항 찾아여서 연습하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저한테는 유형별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요 해결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문제점을 듣고 한두 문장 요약하기. 답변 틀에 잘 맞추어서 1분을 꼼꼼히 다 채워주시기. 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요.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시면 무조건 레벨 8 만점을 받지는 못해요. 왜일까? 이 시험에서 원하는 구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답변 룰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변 틀에 잘 맞춰서 1분 동안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결책하고 추가 설명에 저는 별표를 치겠어요. 추가 설명을 곁들이셔서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6, 7초가 남았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끝인사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 네가 더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 땡큐, 바이 하고 마지막 문장까지 마무리 반드시 해주실게요. 자, 파트 5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파트 넘어갈게요. 파트 6 자, Express and Opinion 11번 문항 자, 드디어 마지막 문항이에요. 자, 11번 가장 어렵겠죠? 지금 여러분들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부터 쭉쭉쭉쭉쭉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Part 6도 마찬가지 준비 시간은 15초인데 비해서 답변 시간이 몇 초예요? 60초 그래서 어, 준비 시간이 너무 짧은 데 비해서 답변 시간이 조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암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브레인스토밍도 굉장히 중요하신 파트세요. 자,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익스페킹에는 어느 정도의 답변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게 어, 서론에는 어떻고 본론 시작은 어떻고 결론 시작은 어떤지 자, 그 큐대로 시작하는 부분들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논리적인 답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에 제시할 자기의 의견과 근거를 15초 동안 떠올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답변 시간 60초 뭘까? 템플릿 말씀드렸죠?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 우리 1분 동안 이야기를 길게 빼다 보면 무슨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 오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내가 의견을 agree로 정했는데 동의를 할 거야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막 하다가 갑자기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죠? 어, 나는 prefer a a를 선호해 라고 했다가 갑자기 prefer b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든지 그런 실수만 없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포인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관성 지켜주셔야 돼요. 어, 나는 계속 찬성이야. 찬성으로 가는 거죠. 그죠? a를 선호해 a로 가시는 거고 어, 나는 b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b로 계속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고득점 팁을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1번 뭐가 중요해? 의견을 정할 땐 아이디어가 많은 쪽을 고른다. 자, 아이디어가 많은 쪽을 골라야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떡하라고 살짝 뒷전이야, 사실. 아, 나는 진짜 a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어, 너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말이 어려워질 것 같아. 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은 아, 아이디어가 많은 쪽을 우선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초도 한번 정해볼까요? 10초, 20초, 20초, 10초라고 되어 있는데 60초 답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때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서론 10초와 결론 10초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질문이 화면에 떠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결정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0초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답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드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주자별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많이 하실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 주입식에 조금 익숙한 면이 있어서 어,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 기출 기출 문제에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 뱅크가 돼서 시험장에 가실 거예요. 자, 아이디어 뱅크가 돼서 시험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쏟아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6까지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자, 토이스페킹 공부하시기 전에 어, 나는 스페킹 못해요 라고 너무 겁먹고 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쉽게 쉬운 어휘 쉬운 문장 쉬운 문장 구성이 여러분들 입에서 쉽게 쉽게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연습부터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프라인 수업 때 뵐게요. 빠이!